우리 커피에 두꺼운 케넬을 한다고 해요 와우 아이 얇게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가져오니까 많아 아직도 또 하나도 안해버렸어요 너무 예뻐 이곳은 우리의 미끄러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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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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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